자, 선생님이랑 같이 영어 시사 한 8과 가볼게요. 선생님 수업은 단어랑 한 줄 해석 위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빨라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빠르게 외우려면 반드시 3번 이상은 다시 듣기 하셔야 됩니다. 자, 같이 가보자. 2011년에 Earthquake 하면 지진이죠. Earthquake, 지진. 그 다음에 a company는 동반하다라는 뜻이야. 같이 오는 거죠. a company, 동반하다. 동반하는, 쓰나미의 입장에서 지가 동반을 하니까 ing, 능동이 오는 거예요. 그죠? 자,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계속 이해해야 되는 거는 그 꾸밈을 받는 애가 지가 하는 거면 ing고요. 당하는 거면 it이에요. 그죠? 자, 이 동반한 쓰나미가 뭐 했다? destroy 하면 파괴하다죠? 뭘 파괴했어요? 일본의 후쿠오카에 nuclear 하면 핵이란 뜻이죠? nuclear. 핵 발전소를 파괴했다는 거죠? plant 하면 그... plant 자체를 그냥 발전소라고 알치면 됩니다. the resulting nuclear disaster release the large amounts of radioactive material into the surrounding area. 자, 그 결과로 그 결과인 그 핵 발전소, 핵 그 재앙은 disaster, 재앙이죠? disaster, 재난, 재앙. 재앙이 release 하면은 내뿜는 걸 말해요. 뭘 내뿜었어요? 많은 양의 방사능, 자, 방사능, radioactive한 방사능, 물질, 그죠? material, 물질을 내뿜었다. 어디로? 주변의 지역으로. since it was impossible for humans to work in this environment, the Japanese government had considered descending in robots to handle this situation. 자, 뭐기 때문에? since는 뭐뭐 이후로도 되지만 뭐뭐 때문에도 되죠? 자, 뭐? 자, 이 it은 뜻이 없어요. 자, for, to. for가 to 하는 것을 impossible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it, for, to 해서 it은 가짜 주어, to 이하가 진짜 주어. 너무 주어가 길어서 뒤로 보낸 거예요. 자, 해석해볼게. 인간이 이 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고려했다. 뭐를? 로봇을 그 상황을 다루도록 보내는 걸로. 그죠? handle 하면 다루다 라는 뜻이죠. situation, 상황. consider, 고려하다. 그죠? 그 로봇, 그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그 로봇은 이렇게 꾸며주죠. 하지만 그 임무에 다 도착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eventually, 결국 eventually, 결국 humans had to do most of the extremely dangerous work. 인간이 해야 했다. 대부분의 극도로 위험한 일들. 그죠? 하면 극도로란 뜻이죠. extremely since then there has been renewed emphasis on the developing robots that can serve in dangerous situation. 자, 그때 이후로, 여기서는 이후로로 해석됐다. 그죠? 뭐가 있었다? 갱신된. renew 하면은 새롭게 바뀐 거죠. 갱신된 empathis. empathis 하면 강조란 뜻이죠. 자, 한글로 바꿔볼게. 그 갱신된 강조가 있었다. 그죠? 뭘 강조했는데? 로봇을 개발하라고. 그죠? 어떤 로봇이요?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serve. 뭐 제공하다, 도움을 주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 잠깐 팁은 해석할 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선생님처럼 이렇게 끊어서 하세요. 그래도 머리 기억에 남아요. 자, in response to Japan's nuclear disaster, the 2015, the DARPA robot challenges was created to speed up the development of robots that could work and disaster stricken area. 자, 일본 핵 그 재앙의 그 반응으로 2015년에 이 DARPA라는 로봇의 도전이 자, was created, 만들어지다죠. 만들어졌다. 뭐 하기 위해서? 로봇의 발전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죠? 그 로봇의 발전은 이 재난에 찌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시달린이라고 해석해야 되고요. 그죠? The competition attracted 25 teams from around the world. 자, 그 경쟁은 competition, 경쟁, competition, 그 경쟁은 attract, 유혹하다, 끌어들이다 라는 뜻이죠. 전 세계에서 25개의 팀을 끌어들였다. The winner was the Korean team from the KAIST who developed a robot called HUBO. 그 승리자는 한국 팀이었는데, KAIST로부터의 한국 팀이었는데, 그 HUBO라고 불리는 로봇을 개발한 라는 뜻이죠. During the competition, the robots had to solve a series of problems they might come on in disaster situation. 자, 그 경쟁 동안에, 대회 동안에 로봇은 1년에 몇 개의 문제를 풀어야 했다. 그들이 재난 상황에서 맞닥뜨릴지도 모르는, 그죠? 우연히 만날지도 모르는, come up or not, 우연히 만나다거든요. 만날지도 모르는 문제를 풀어야 했다. 이거는 트레인이라고 읽어야 되죠? 자, 가볼게요. 그 임무들은 이랬다, 뭐하는 것. 비어클은, 뭐 차량이나 탈 것은 다 비어클이라고 하거든요. 그 차량을 운전하는 것. 그 다음에 차량 밖으로 차량에서 끌어내기. 그 다음에 문을 열기. 그 다음에 로케이트는 찾다라는 뜻이거든요. 새는 밸브를 찾아서 잠그는 것. 리익 하면 새다라는 뜻이죠. 밸브는 뭔지 알죠? 가스 밸브 이렇게 잠그는 것. 그 다음에 드릴을 사용하는 것. 뭐하기 위해서? 벽을 뚫기 위해서. 그 다음에 플러그를 벽 소켓으로부터 빼는 것. 그죠? 풀은 잡아당기다잖아. 그죠?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면 꽂는 거죠. 그 다음에 내비게이트는, 내비게이션 생각하면 되겠지. 항해하다거든. 원래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 길을 찾아가는 것. 자, 어려운, 러프는 어려운. 어려운 지역을 항해하는 것. 그 다음에 계단을 오르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휴보는 컴플리트 하면 완성하다는 뜻이죠. 컴플리트, 완성하다. 자, 모든 8개의 임무를 완성했다. 자,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경쟁자들 중에서 44분 28초. 자, 휴보의 성공 열쇠는 그것의 능력이었는데 뭐하는 것? From A to B 하면 되겠죠? A로부터 B까지. 서 있는 자세로부터 kneeling 하면 무릎을 꿇은 자세거든요. 무릎을 꿇은 자세까지 움직이는 능력에 있었다. 휴보 had wheels attached to its knees and feet. 휴보는 wheel 하면 바퀴를 말하는 거죠. 바퀴가 있었다. 어떤 바퀴죠? 그 붙여진 바퀴죠. 바퀴의 입장에서 attach 드니까 붙여진. attach는 붙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어디에? 그것의 무릎과 발에 붙여진. When kneeling, 휴보 was able to use these wheels to move around quickly and decisively. 단호하게. 자, 볼게요. 그 무릎을 꿇었을 때 휴보는 뭐할 수 있었다? 이 바퀴를 이용할 수 있었다. 뭐하기 위해서?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From the beginning, 휴보 was better than the other robots at performing the task. 처음부터 휴보는 훨씬 잘했다. 다른 로봇보다. 뭐를?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perform 하면 수행하다. 라는 뜻이죠. 뭐가 가능했다. 여기서 있은 휴보겠죠. 휴보는 차량을 빠르게 운전하는 게 가능했고 그것이 area 하면 장벽이죠. 장벽을 우연히 만났을 때 그것은 휴보는 차량을 부드럽게 돌렸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smoothly 하면 부드럽게. 다음 가능했다. 뭐 그 차를 밖으로 나오는 거죠. 4분보다 덜 되게. 4분 이하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 그 차량 밖으로 나와서. 차량 밖으로 나오면 그 무릎을 타고 속도감 있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1년의 그 8개의 임무가 좀 더 어려워질수록 휴보의 그 임무에 대한 수행도 커지는 어려움을 reflect 하면 반영하다라는 뜻이죠. 반영했다. 점점 더 이제 그 일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On the fifth task for which he had to use the drill to cut through a war, 휴보 failed on his first attempt. 자 다섯 번째 임무였던 다섯 번째 임무에서 그 그것을 위해서 위치는 task를 말하겠죠. 그 임무를 위해서 그 휴보는 구멍을 뚫어야 했다. 어디? 벽에. 그래서 휴보는 첫 번째 시도에서 attempt 하면 시도죠.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를 했다. 얘들아 이거 중요한 거 나왔는데 for which의 위치 뭐냐면 지금 봐봐봐 여기서부터 요까지 그 다음에 휴보부터 이까지 해서 지금 동사가 head to use 해서 한 개 fail 해서 한 개 두 개가 있지. 문장에서 동사가 두 개가 있다는 거는 문장이 두 개라는 뜻이거든. 문장 두 개를 이어줄 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접속사 뭔지 알지 and나 but 이런 거 두 번째는 이렇게 관계대명사 그치?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때는 반드시 관계대명사 위치나 뭐 접속사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시험에는 주로 for them 뭐 이렇게 나와서 니네 틀리게 하는데 다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려면 접속사가 필요하든 혹은 관계대명사가 필요해요. 꼭 기억해 for which는 시험에 되게 잘 나와. 자 일반적으로 말할 때 뭐가 어렵다? 로봇이 구멍 두리를 잡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거죠. it's for to 로봇이 뭐 뭐 하는 것이 어려웠다. 어떻게? 올바른 그 말은 자세로 그죠? 그 다음에 simultanus 하면 동시에 라는 뜻이죠. simultanus 동시에 온오프 버튼을 누르는 것도 어렵다 라는 뜻이죠. 근데 두번째 트라이얼 시도에서는 휴보는 성공적으로 그 임무를 완수했다. 자 그 임무는 가장 오랜 시간을 끌었던 휴보에게 가장 오랜 시간을 끌었던 임무는 여섯 번째 것이었다 라는 뜻이죠. 그것은 플러그를 그 벽 소켓에서 잡아당겨서 그걸 다시 또 다른 곳에 put back 두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it takes a human less than 10 seconds to perform the task but it took 휴보 13 minutes and 30 seconds 자 인간도 10초 이하로 걸렸다. 뭐하는 것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하지만 휴보는 13분 30초가 걸렸다 라고 되어있죠. for the final task climbing stairs it was important that the robot be able to see as feet 마지막 임무를 위해서 그것은 뭐죠? 계단을 올라가는 거죠. 그것은 중요했다. 뭐가 로봇이 그것의 발을 보는 것이 중요했다. 발을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했다. 사실 이 뜻이 없고요. 그 뒤에 문장의 주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간 거죠. 다른 로봇들은 핸드 디피컬티 ing 해서 뭐뭐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해요. 이것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밴드 하면 구부리다 라는 뜻이죠. 그들의 몸을 앞쪽으로 구부려야 했다. 뭐하기 위해서 그들의 무릎을 보기 위해서 그죠? 또 뭐하기 위해서 그 계단을 보기 위해서 그죠? This awkward move caused them to lose their balance. 자 이 awkward 하면 어색한 awkward 어색한 그 움직임은 cause 하면 일으키다 죠? 일으켰다. 뭐하도록 그들이 그들의 밸런스 균형은 일토록 만들었다. cause a to b죠? 휴보 solved this problem in the clever way. 휴보 는 이 문제를 풀었다. 명석한 똑똑한 방법으로 it climbed the stairs backward but how did it see the steps if it was moving backwards 그것은 계단을 거꾸로 올라갔다 라는 뜻이죠. 뒤쪽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그것이 계단을 볼 수 있었을까 만약에 뒤쪽으로 간다면 눈이 뒤에 있는 게 아니잖아. 뒤쪽으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었을까 라고 돼있죠. 바이 로체이팅 인스 upper body 180 degrees 로체이트는 돌다져 회전하다는 뜻이죠. 상반신을 180도 회전하면서 라는 뜻이다. 그죠. That 불다 뭐 발이나 마루 불 다를 막지 않았다는 거죠. after scanning the stairs the robot set up to climb to the top completing this task effortlessly scan 하면 조사하다 죠. 그 계단을 조사한 후에 로봇은 set off 는 출발하다 시작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위쪽으로 올라가기를 시작했다 뭐 하면서 그 임무를 노력 없이 힘듦 없이 완성시키면서 라는 뜻이죠. l.e.s는 not l.e.s는 not 아니다 라는 뜻이니까 노력이 없이 힘들지 않게 라는 뜻이겠죠. this amazing robot was not made in a die 자 이 놀라운 로봇은 하루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만들어지다 하니까 was made the kaiist team had already built four hubos and had been improving them four years kaiist 팀은 이미 4개의 휴보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을 향상시켰다 오랫동안 four years 오랫동안 이란 뜻이죠. they practice outdoors and good weather and bad and on the rough terrain 그들은 바깥에서도 연습시켰고 날씨가 좋거나 나쁘거나 그 다음에 험한 지형에서도 그죠? 험한 지형에서도 they burned up after motor but they never gave up 그들은 모토를 태우고 또 태웠다는 거죠.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they approached its failure as a challenge to make a faster stronger and better 로봇 그들은 approach approach 하면 접근하다는 뜻이죠. 매번 실패에 도착을 했다. 도전으로서 어떤 도전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멋진 로봇을 만들기 위한 이란 뜻이죠. The DARPA 로봇 challenge eventually ended but it is only the beginning 자 이 DARPA 라는 로봇 그 챌린지 도전은 결국은 끝났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In the future there will be other robots like 휴보 미래에는 있을 거다. 휴보와 같은 다른 로봇이 그들은 call upon 하면 요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요구되다겠죠. 여기서는 be called upon 이니까 요구된다. 뭐하기 위해서 복잡한 completed complicated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것은 인간에게는 너무 위험할 수 있는 이란 뜻이죠. scientists expected these robots will save lives and reduce the damage caused by future disasters 과학자들은 expect 기대하다죠. 뭐를 기대해요. 이 로봇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reduce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비해를 어떤 비해 미래의 재앙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 이란 뜻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반드시 몇 번 이상 세 번 이상은 다시 듣게 하셔야지 기억이 나요. 수고하셨습니다.